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 중이신 분들도 있고요 격리가 되어서 초조하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위축된 마음에 조심스러워서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속히 회복이 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정케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팀이 있습니다 예배국, 찬양국, 성교국, 봉사국, 새가족, 전도국 다양한 이런 사역 팀들이 있죠 오늘 발표한 목장도 팀입니다 또 남녀신도, 안수집사, 권사회 등의 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에 속한 사람들은 동역자, 주님의 일을 위해 부른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그 안에 있는 분들 또한 다양하고 천차만별임을 보게 됩니다 성격,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출신지, 가정환경, 스타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성경적인 동역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첩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2절을 보면 이 편지의 또 다른 수신자인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키포 이 아키포가 누구일까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골로세서가 있는데 그 골로세서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이 골로세서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키포입니다 즉 빌레몬과 아키포는 골로세 지역에서 거주하고 이제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골로세 지역이 어떤 곳일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아무런 건물이나 유적지가 남아있지 않고 달랑 이정표만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저곳이 이제 골로세 교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 근처에 골로세 지역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이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무려 3년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아마도 이 빌레몬과 또 아키포 등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보금을 듣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자 바울은 1절에서 그 골로세에 있는 빌레몬을 향해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점에서 이 빌레몬을 향해 동역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빌레몬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빌레몬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2절을 보면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빌레몬의 집에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런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빌레몬은 당시 상당히 부유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교회당으로 제공했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믿음과 더불어서 사랑도 충만한 자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며마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또 심지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이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을 흘려보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은 믿음만 강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굶픽과 불편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아주 옹졸한 또 편협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사랑으로 발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동일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가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빌레몬은 이런 신앙을 갖출 수 있었습니까? 이런 신앙을 갖춰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흡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6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가 신앙의 본이 된 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매사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하며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까 골몰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울과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서신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모두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라이스트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유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박해자에서 전파자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정체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옥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리스도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늘 집중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복음서 또 다른 옥중서가 아닌 그 빌립보설을 보면 그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착구와 새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비록 그의 몸은 잡혀있지만 묶여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눅눅하고 음습한 그 감옥에서 조차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지난주 목회자들 사이에서 참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는 이런 그 마음이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세계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아 저도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많이 오실까 텅텅 비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정말 비상 시국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셨습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집에서 쉴 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마스크를 굳이 쓰면서까지 세정제를 발라가면서까지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여기에 나오신 것입니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어떤 재미있는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노 사랑하시노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엊그제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갤러리를 오픈하셨습니다 5년간이나 준비하셔서 마침내 완공한 갤러리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곳곳에 여러 가지 정말 정성과 또 사랑의 손길이 비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는 아주 또 아드막한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있었고 앞에는 또 내가 흘러서 그냥 있기만 해도 숨이 확 트이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곳에 오니 참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이 영적인 힐링도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주님의 쉼을 누리시고 또 그 쉼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숨을 주십니다 또 참된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향해서 또 존재합니다 병사는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고요 직장인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스승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동역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종의 전시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는 주님을 위해서 부른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바로 빌레문의 종이죠 당시 지중해 근방에는 무려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곤 했습니다 오네시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만난 뒤 그를 이제 설득하고 그에게 건면을 해서 다시 빌레문에게 돌려보내죠 그런 당구의 글이 이 빌레문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받으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귀에서 자주 쓰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앞서 광고 시간에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인사를 했죠 조금 뭐 닥사에 돋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별로 놀라운 인사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종은 종처럼 부려도 된다는 그 사고 방식이 팽배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노예 출신들이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생겨났습니다만 여전히 노예 제도가 합법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회적 통념을 깨고 파격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여러분 당시에 영접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죠 영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특별한 호칭을 사용한 데 이어서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너가 나를 정말 동역자로 한다면 그 오네시모도 동역자로 여기면서 그를 극진히 영접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으로는 그가 아직도 너의 종일지 모르나 그보다 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도 빌레몬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의 백성이니 그를 사랑하고 형제처럼 여기고 영접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놀라운 보금적 해석이자 선언입니다 여러분 동역자에 대한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향해서 형제라 여기고 사랑하라고 당부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민주주의 시대에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가 이웃과 형제와 지체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몸처럼 아끼고 있습니까? 극진히 영접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정기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직도 돕는 배필인가? 기억나시죠? 또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 이런 표현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누구를 탓하기보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자 이런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듣는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패러디했어요 오늘 설교는 이것입니다 아직도 동역자인가?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자가 아닌 반사체 반대자가 아닌 반사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찬성도 할 수 있지만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 박수도 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이 당연히 충돌합니다 충돌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죠 충돌할 때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을 표현하고 또 나타내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 저 사람 반대자구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규정해야겠습니까? 정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반대자가 아닌 반사체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은사를 마음껏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진지함을 반사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지저분하고 참 더러운데 참 청결하고 주도 면밀함을 또 반사해냅니다 나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아름다운 은사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다 조금씩 조금씩 비추고 반사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자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발견했을 때 반대하고 손가락질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저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4일 명절에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서 TV를 봤는데 요즘 정말 인기 있다는 미스터 트롯을 잠시 봤습니다 미스터 트롯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한 팀을 구성하고 트롯을 연주해서 불러서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 한 팀이 기억에 남는데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조합할 수 없는 그런 각각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문 성악가였고 또 어떤 사람은 판소리의 달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문 락커였고 한 사람은 비트박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네 사람이 모여서 트롯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이 잘 되지 않죠 실제로 연습하면서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얼굴을 불키기도 하고 좀 많은 충돌과 그런 다툼이 그 안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마침내 연습을 다 하고 공연 당일날 최고의 하모니를 발휘했습니다 가장 좋은 소리를 내고 모든 사람이 기립하면서 1등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나와 다른 반대자가 아니라 반사체로 여긴 것이죠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틀려가 아니라 아 저런 소리가 있구나 아 저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듣고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팀워크가 좋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아무도 동일이 안 하시는 표정인데 실제로 저희 팀워크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렇게 다툴 때도 물론 있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또 이내 풀고 또 다시 뭐 재밌게 같이 잘 어울립니다 왜 이렇게 팀워크가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더 높아 이렇게 서로 뭐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서로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반사체로 여긴 것이죠 아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구나 아 저런 모습이 있네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내고 서로 이렇게 발휘할 때 그렇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멋진 팀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새해 첫 여신도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신도 담당이라서 이날 설교를 했는데 여신도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표가 이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2020 멋있지 않습니까 무슨 국가 슬로건 같죠 여신도 올해 표입니다 자 권사회도 표가 있습니다 결코 뒤지지 않는데 이런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우리 한번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실까요 우리 권사회 또 여신도에서 스스로 정한 표입니다 너무나 정말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방향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또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셔서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설령 나랑 좀 다르고 때로는 충돌한다 할지라도 반대자가 아니라 반사체로 여기면서 하나가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도망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의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서의 모든 형을 마치고 또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빌레몬으로 마침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이 오네시모의 삶은 무익한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익한 삶 그는 주인의 전 재산 주인의 재산 일부를 이렇게 훔쳐서 달아났죠 그리고 그래서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 남의 피에 이렇게 숨어 살다가 잡혀서 극기야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노예로 태어난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증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 이 오네시모가 갇힌 감옥은 또 다른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한 번도 이 오네시모가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를 변하신 것 변화시킨 것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익한자입니다 유익한자 그는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유익한자로 살지 못했어요 종이란 이름에 도적이란 이름까지 더해져가지고 늘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서 그렇게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마침내 무익한자가 아니라 유익한자로 저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유익을 끼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정말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깨닫고 그런 삶으로 제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 교부가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중 에베소 교회에 있는 감독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두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감독이 누구냐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고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신실한 감독이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초반에는 그 빌레몬의 노예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칫 무익한 인생으로 삶을 말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로 저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무익해 나는 아무 쓸모없어 나는 정말 노예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 세워주셨습니다 당신의 동역자를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유익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입니다 설령 나랑 좀 다르고 때로 충돌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종기히 여기면서 형제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무익한 자로 살았지만 다시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오늘 이런 동역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애가 동역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연약하고 아무 공로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주님의 그 공로와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그 귀한 동역자로서 주의 일 감당하고자 하오니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지체가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가 반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상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